자 먼저 첫번째, 여러분 합성함수라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써볼게요. F합성 G의 X다 라고 나왔어요. 자 얘는 구조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구조 파악을 하셔야 돼. 자 내가 한마디만 좀 던지고 갈게. 잘 들어봐. 저 합성함수 F합성 G에서 주인공은 F일까? G일까? F예요. 겉함수가 주인공이야. 껍데기가 주인공이야. 자 이렇게 떼어 쓰자. 자 이거 좀 잘 써놓으세요. 자 이 합성함수에서는 겉함수가 주인공이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겉함수가 주가 되는 함수가 되고, 자 얘가 일단은 주된 함수야. 그럼 너는 이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대응관계를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지 않나? X라는 어떤 정역이 G라는 함수를 1차적으로 타고 가서, 자 얘가 GX로 일단 대응되시는 것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얘가 마지막에 실제 겉함수인 F를 타고 가서, 자 얘는 F에 GX라는 함수가 탄생하시는데, 먼저 값으로 볼게요. 값으로 보면 왜 어차피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지? 그거에 대한 연속성 또는 미분계 정의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보자. A라는 값이 G를 타고 가서, 자 G의 A가 됐어요. 자 그럼 너희 잘 들어봐. 이 겉함수 F 있죠? 저 F라는 전체 함수의 정의역은 A가 아니고 이제 누가 될까? G의 A야. 속함수의, 속함수가 그냥 표현이야.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무슨 역이 될까? 정의역이 되시니까 아세요? 그러면은 얘를 정의역 삼아서, 얘를 정의역 삼아서, 자 얘는 함수값인 F합성 G의 A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딱 이런 느낌이야. X에서 딱 출발해서 A에서 딱 튀었어. G A로 딱 갔어. 이 G A를 정의역 삼아서 그냥 F에서 그냥 함수값으로 인정해서 F합성 G A가 탄생한다는 건데, 약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데,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든 함수가 합성 함수가 있는 건 아니야. 너네 합성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건데, 그럼 이 합성 함수가 정의가 되려고 치면, 자 이 중간 과정에서 일단 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좀 보세요. 얘가 정의가 되려고 치면요, 보세요. G라는 치역이 있어. 자 얘가 F라는 함수에 무슨 역이 들어 있으셔야 될까? 정의역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야. 자 일단 F이 정의역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오늘은 사실 이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병의 실종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정의된 상태를 보실 거고, 오히려 우리 다음 시간에 합성 함수의 미분 가능 섹션을 제가 따로 뚫어놨거든요. 자 거기서는 이 정의가 된다 안 된다 부터 좀 중요한 거고, 자 오늘 구조가 이렇다는 걸 좀 느끼자. 그럼 나는 이제 이럴 것 같아. 어차피 함수값이 있어야지만이 무슨 개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미분 개수일 수 있으니까, A에서 출발해서 G로 일단 딱 갔어. 그럼 G의 치역이 나왔는데 이 치역을 또다시 정의역으로 넘겨서 F합성 G, A가 탄생하는 거니까, 아 선생님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합성 함수는 이 F라는 겉함수가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거든? 이 G가 그냥 바이러스고요. F가 숙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잘못했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면 돼. 그래서 너네 얘를 볼 때는 얘 정의역이 X가 아니고 누가 정의역이야? GX가 정의역이야. 자 이걸 좀 잘 깨고 하시고,